꼬리를 공략해야 돼 꼬리 세모 펴지기 전에 그 어 거기 그렇지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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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 올려서 꼭 올려 빨리 빨리 올려 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어 아 그 옆에 있는 놈의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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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다른 애들 이게 좀 작은 애들 어 어 어렵구나 이거 천천히 무거운 애들 하지마 아우 나 왜 안 돼 왜 왜 안 돼 자 따라가지 말고 오 그렇지 가만히 있을 때 쓱쓱 올려 올려가지고 통에다 바로 쓱 올린다고 천천히 천천히 올려 들어 올려 들어 올려서 놔야 된다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안되면 그 옆에 있는 애 작은 애 나이스 응 응 끝 끝 많이 잡았어요 오래도